지금부터 대구 시민을 위한 제1회 션파운더 배우제 페스티벌 그 환경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점도 많고 더 행복한 점도 많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에 추억이 남을 수 있는 멋진 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멋진 분 한 번 소개할게요. 세상은 둥글둥글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라고요.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멋진 가요계의 실상 이상을 실어 전합니다. 둥글둥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ewn니다. 경고 deles voiceover 너의 가슴이 너의 가슴이 너의 가슴이 너의 가슴이 너의 가슴이 아멘 아멘 네 아 아 아 아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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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